예 할렐루야 주님이 귀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30년 전부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퍽퍽하다 보니 병원도 못 가시고 이제껏 30년 동안 그냥 귀가 안 들린 상태로 사셨습니다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분을 30년 만에 귀를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채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왼쪽으로 귀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를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